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조선일보의 전 주피를 지냈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글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뜸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일보의 간판급 칼럼이었습니다. 필자도 아주 좋아하는 글이기 때문에 공병호TV에서도 가끔 칼럼 전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동길 명예교수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그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미국 대선과 김동길 교수님이 생각하는 미국 대선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정직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댓글로 남겼고 섭섭하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1월 12일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 한국 좌파정권과 미국 우파정권의 동거는 끝났다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젊은 날에 오랫동안 와신또 DC에 체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글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치하고 이견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난동 사건을 보면서 트럼프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묘하게 교차하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을 분열시켜서 극단적 대립구도를 이끌어 그 갈등 구조에서 맹목적인 지지세력을 구축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 간의 찬반을 유도하고 여론에 편성하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문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극협함의 정도를 극대화해서 정권 유지에 동력으로 삼는다.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한국 소셜미디어에는 대깨문의 문과 대신 트럼프의 털을 집어넣어서 대게트가 등장했다. 골수 지지라는 동료의식이라고 할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400만 표 플러스 알파를 얻었습니다. 7400만 표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성취를 두고 그가 국민을 분리해서 표를 얻었다는 김대중 칼럼니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400만 명 이상이 선동의 그런 대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얻었다는 그런 주장은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카운티별로 보면 대도시를 제외하면 바이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카운티에서 압도적인 카운티에서 골고루 승리했습니다. 카운티 중심으로 미국 지도를 보면 푸른색은 대도시 주변의 아주 소수이고 붉은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동으로 얻은 표라는 단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트문은 그냥 미국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주홍글씨가 대트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선거의 정직성에 회의감을 갖고 그것이 문제를 치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산물로서 바이프로덕트로서 그냥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친 트럼프를 하는 것은 아니죠. 논리적 귀결로 보게 되면 대트문이라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터통이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 이런 점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또 와싱턴 DC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미국의 모든 공적기관이 외면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글에서 가장 문제성 있는 주장은 미국의 대선이 가진 정직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사회 언론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라고 하지만 한 번 더 이 문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구적 보수 성향인 반문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 선거를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김대중 주폴은 미국의 대통령성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문정부의 대북정권 정책에 장단을 맞춰준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것은 우파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 혹자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조했으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익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선의 선거 부정을 4.15 총선과 연결하는 동변상련의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전통적으로 한국 선거의 부정이 집권 세력에 모셨던 반에서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은 집권당이 당한 꼬린 셈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이 부분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주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직성 문제가 침해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트럼프를 지지하고 말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시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한국의 국익이 도움되지 않은 그런 다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마저 믹스를 시켜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내가 아는 김대중 주필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미국 전역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점검물들이나 청문회 그리고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 등을 아주 진지하게 담그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아주 깊숙이 담그했으면 이런 주장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재중 칼럼니스트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직성에 대한 시각은 미국 대선에서는 일체의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조갑재 대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 과정에서 대규모의 그리고 조직적인 체계적인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부분을 정면으로 직시하려고 하는 미국의 법원이 없는 거죠. 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문제만 따지고 선거 자체의 정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인테그리티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룬 법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런 훼손이라든지 의무는 믿음이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더더욱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지 않고 이것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국익에 도움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문제나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사회로 총선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정과 마찬가지로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 전후 과정에서 선거의 정직성이 침해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직성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두고 대케튼이 업무론자냐 하는 그런 그냥 그 주장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냥 거짓이라고 밝혀 볼 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칼럼니스터의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구나 하는 점 하나하고 또 진실을 진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됐구나 그런 점이 참 의문이 떠오르죠. 숫자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 같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포렌식 감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한국의 사회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너무나 포렌식 감사 결과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냥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칼럼니스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보면 그거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조금만 훈련을 받은 데이터를 보는 훈련을 받은 설령 데이터를 보는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다 볼 수 있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칼럼 전편을 흐르는 것이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칼럼의 논조나 이런 부분이 다 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논조가 대부분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논조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다수결의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히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진영 논리라든지 우판이 좌판이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간단한 거죠. 두 가지 중에 절충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